자, 그 다음 문제,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표면에서 공을 초기속도 V0로 수직 방향으로 던졌다. 공이 제자리로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지는 중력과 속도, 공기저항을 무시한다. 공을 초기속도 V0로 집어 던져요. 집어 던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속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이때 이제 속도가, 낮은 속도가 제로가 될 때까지 올라간 시간을 T로, 일단 T로 보면은, T를 계산하겠다.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낮은 속도 V는 초기속도 V0 마이너스 GT로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연직 상방향, 등감속도 운동으로 해서, 등가속도 운동 표현식에서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V0가 GT가 되고요. GT가 되고, T는 G분의 V0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T는, T는 V0라는 초기속도로 올라갔을 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을 때 시간이 되는 거고, 떨어질 때의 경우는,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G의 중력과 속도로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때는 플러스 G의 중력과 속도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시간과 떨어질 때 시간은 같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다 곱하기 2에서 떨어질 때까지 시간, 공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간에서, 중력과 속도 G분의 2배 V0로 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83번의 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T는 G분의 2배 V0,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봅니다. 84번을 보겠습니다. 10kg의 상자가 경사면 방향으로 초기속도 15mps의 상태로 올라갔다. 15mps의 속도로 올라갔다. 상자와 경사면 사이에 운동 마찰계수가 0.15일 때, 마찰면, 마찰면에서의 마찰계수가 0.15일 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거리 X, 이 X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렇게, 최대 거리니까, 밀고 올라갔을 때 낮은 속도가 0가 될 때까지, 낮은 속도 B가 0가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게 최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2까지, 1에서 2까지, A에서 B의 위치까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보고요. 1에서 2까지 이렇게 보고, 1에서 2까지 물체가 움직였을 때,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이 물체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일과 운동 에너지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 원리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 상자의 질량이 10kg이에요. 질량이 10kg이니까, 이렇게 Mg, Mg가 걸리겠죠. Mg를 이렇게 분해를 해요. 내를, 해서, 이와 같이 이제 밑으로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걸리게 되겠죠. 이게 이제 30도가 됩니다. 이 각이 30도가 되니까, 요소, 요 힘의 성분, 요 힘의 성분은 Mg의 사인 30도, Mg의 사인 30도, 사인 30도,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자고요. 마찰력이 걸립니다. 마찰력을 f로 이렇게 놓으면, 마찰력은 마찰 개수에다가, 이 접촉면의 수직발력, 접촉면의 수직발력은, 요 힘의 성분과 같겠죠. Mg의 코사인 세타, Mg의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를 취해줍니다. 역시 아랫방향이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 상자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요와 같이, 요와 같이, 요 빗변에 따라서, 접선 방향, T, 접선 방향, N방향, 요렇게 본다 그러면, 접선 방향으로 지금 물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접선 방향에 대한, 일과 운동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A 위치에 있을 때, 속도는 지금 VA,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15mps, 그래서 1에서 2까지 움직였을 때, 물체가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Mg의, X로, 묶어요. Mg, Mg의, 곱하기 X를 취해줘야, 1이 나오겠죠. Mg, 사인 30도 곱하기 X, 이래서 여기까지, Mg, 사인 30도가 한 일, 그리고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에다가, 거리 X, 곱해 줍니다. 마이너스 Mg, X의, 사인 30도, 플러스, Mg의, 코사인 30도, 마찰개수, Mg의, 코사인 30도, 이꼴, 2분의 1 M의, Vb의 제곱, 마이너스, VA의 제곱, 요렇게 해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Vb는 제로, 제로가 될 때까지, 최대, 거리가 나올 겁니다. 제로가 될 때까지 해서, M은 지워질 거고, M은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앱니다. 없애주죠. 없애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북력가속도 9.8, 곱하기, X의, 곱하기, 사인, 30도, 플러스, 마찰개수 0.15,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꼴, 2분의 1 곱하기, V, A, 15m per sec, 15의 제곱, X를, 계산해주면, 메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계산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X를, 계산을 해주면, 18.2m 정도 나올 겁니다. 18.2m, 그래서, 8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문제, 봅니다. 그림과 같이, 스프링에, 질량, M을 달고, 상하로, 진동시킬 때, 자유진동, 비감사, 자유진동입니다. 주기와, 질량과의 관계는, 그랬어요. K는, 스프링 상수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유진동, 자유진동, 비감사, 자유진동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오메가는, 각진동소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로, 표현이 되죠. 오메가분의 2파이. 주기는, 사이클당,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니까, 주기 t는, 2파이의 루트, k분의 m, k분의 m으로, 표현이 되어서, 주기 t는, 루트 m에, 루트 m에, 비례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85번의,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겠죠. 주기는, 루트 m에, 비례한다. 주기는, 루트 m에, 비례한다. 85번의 답은, 2번으로 봅니다. 주icker, 루트, 루트, ど MORE 155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민가인이 되기 위해, 빠른장에서, 2번이나tight, 루트, 감사합니다.